카카오뱅크 주식이 김범수 창업자의 오너리스크와 무관하게 주가 자체가 비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타 은행주 대비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곧병가된 데다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목표 주가를 기존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며 눈높이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상장 후 고점 대비 77% 가까이 하락해 현재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상장 이후 폭락했음에도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PER을 보면 4에서 8배 수준인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무려 28.5배가 넘습니다. PBR도 1.7배로 압도적입니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는 순이익이 25%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6%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이나 일반은행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야 되는데 카베는 지금 워낙 자본이 커가지고 아로이가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좀 개선이 되면... 반면 카카오뱅크를 전통적인 은행주가 아닌 플랫폼 성격이 강한 인터넷 은행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주가 행보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